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자기 본물이 터져가지고 새차가 망해버렸다는 남자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봅시다. 제목. 갑자기 새차가 망했다길래 차 샀어요? 언제요? 이랬더니 야! 너 바보야? 씻는 새차야! 이랄지. 와 미친 깜짝 놀라 바로 헤어졌어요. 원제. 맞춤법 때문에 헤어집니다. 제가 예민한 건지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초반 여자인데요. 지금 이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이렇게 일부러 글을 쓰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두 사람 아직 사귀는 거 아니고요. 그냥 썸 정도인데 이걸 달리 표현할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헤어진다 헤어졌다 이렇게 쓰는 거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재치인의 소개로 알게 된 남자가 한 명 있습니다. 대화 티키타카부터 식성도 맞고 취미 외모도 솔직히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모든 부분이 너무 잘 맞아서 아우 이 사람이랑 연애하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더랬죠. 그렇게 약 한 달 정도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바로 어제입니다. 이 남자가 대뜸 아이씨 새차 하려고 했는데 새차 망했어. 이렇게 톡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차를 바꿨는데 결함이 있나? 그래서 망했다고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어? 꽁꽁씨 차 샀어요? 언제요? 이랬더니 아니 새차 새차 이렇게 답장이 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아 차를 계약하러 가는 건데 망했다고요? 이랬더니 아이씨 꽁꽁씨는 새차도 몰라 차 씻기는 거 아! 너무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뉴 카로 만드는 건가? 야 이 소리 듣는데 순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니 새차라고 하면 당연히 신차 계약을 생각하지 새차를 누가 새차라고 해요? 이렇게 물었더니 오타래요. 참고로 이 남자 새뇌를 새뇌라고 말한 전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뭐야 혹시 감기나 냄새 이런 쪽이세요? 라며 제 나름 장난치면서 물었는데 이때도 오타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타는 개뿔 제가요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게 이 남자 사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안되를 자꾸 안되 이러는 거야. 결국 제가 그거 아니다라고 알려줬고 솔직히 이거 예의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려 했는데 너무 심한 거야. 그리고 왠지 같은 아예 없는 단어를 쓸 때는 그냥 일일이 지적하기도 번거로워서 무시하고 넘겼어요. 그래도 던지, 든지, 을어, 을어, 에, 에 이런 것들은 보통 사람들도 많이 틀린 부분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고 그런데 또 그래요. 그랬대, 그랬대. 이럴 때도 흐린 눈하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잘생겼으니까요. 그랬는데 어제 보여줬던 그 새차는 진짜 와... 사실 또 있어. 자꾸 저녁 먹었어 하는 것도 거슬렸는데 제가 왜 이렇게 표기를 했냐면요. 일단 저녁, 기억 이것도 틀린 겁니다. 기억이죠. 이 사람은 저녁 밑에 싼 기억을 넣었대요.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이렇게 풀어서 이상하게 했냐면 이 폰트로는 제가 쓰는 폰트로는 이게 표기가 안됩니다. 표기가.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역자도 틀린 겁니다. 그냥 기억이에요. 이런 것도 거슬렸는데 솔직하게를 솔직하게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싶은 차에 새차까지 터지니까 오만 장이 다 떨어지는 거야. 게다가 이 얘기를 하다 그랬어요. 같이 나랑 고쳐볼 생각은 없는 거냐 물었더니 아니, 나는 그냥 실수를 했을 뿐인데 오타인데 뭘 고치라는 거야? 라며 되레 짜증을 내요. 아니, 솔직하게 이런 거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단어잖아요. 아무도 지적을 해줄 사람이 없었던 걸까요? 평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외숙모 같은 인터넷을 웃기는 거 보면서 아우,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웃고 말았는데요. 이거를 실제로 겪어보니까 너무 놀랍고 충격이고 또 고통이에요. 아, 물론 저도 많이 틀리고 다 아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글에도 틀린 거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기본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일 이해 안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나는 맞춤법이 되게 약해. 부끄럽지만 알려주면 한번 고쳐볼게. 이렇게 나왔으면 저도 부드럽게 넘어가겠는데 이 남자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죽어도 인정을 안 해요. 하늘의 맹세. 결단코. 본인은 맞춤법 빌런이 아니랍니다. 그냥 일을 하다 급하게 보내서 오타로 날린 거래요. 하, 그러면 또 뭐라더라? 원래부터 자기는 남들보다 오타가 심한 편이다 이러는데 저는 이런 궁색한 변명이 더 정떨어져요. 그래서 헤어질 건데 여러분은 어때요? 이해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후기 있어요? 댓글 1번. 나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맞춤법 충분히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국어학자가 아닌 이상 틀리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자꾸 오타다, 실수다, 원래는 알고 있었다.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너 예민해. 그럼 넌 다 알아? 등등등. 오히려 상대를 이상하게 몰아가면서 회피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거기서 거르는 게 맞다고 봐요. 댓글. 차라리 내가 좀 부족하다.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러면 될걸. 이 무슨 개똥 같은 자존심이야. 하남자. 2번. 인정하고 고치는 사람은 괜찮아요. 개선의 여지가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칠 의지는 물론이고 오히려 적반하장인 애들은 개노답이죠. 그냥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는 게 답입니다. 이거 말곤 답이 없어요. 상대도 상대방이 쪽팔리고 무한할까 싶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용기내어 지적을 해주는 건데 오히려 그 상황에서 되레 욕을 먹는다. 놔야지 그냥. 2번. 아니요. 쓴이 절대 예민하지 않아요. 저는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가슴 두근거리는 상대를 만났거든요. 물론 됐, 됐 이런 것들을 종종 틀리긴 했지만 그래도 보통 카톡보다는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남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사귀면서 카톡을 점점 많이 하게 되니까 맞춤법을 그것도 기본적인 걸 너무 많이 틀리는 게 눈에 딱 보이더라 이겁니다. 저를 많이 좋아해주고 저 또한 가슴이 두근거리고 좋아서 헤어지고 집에 들어오면 항상 내가 더 잘해야지 하다가도 집에 도착해 카톡 주고 받잖아요. 그때부터 스트레스 오지게 받아서 연락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막상 만나면 또 좋아. 왜? 잘생겼어. 그리고 헤어지고 집에 가는 길에는 내가 더 잘해줘야지 하다가 그렇게 다짐을 하다가 도착해서 또 통맞춤법 때문에 스트레스 오지게 받는 거. 이걸 무한 반복했어요. 결국 못 견뎌 헤어졌고 헤어지고 얼마 뒤에 이 사람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때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대로 써볼게요. 자기야, 보고 싶어. 근데, 아냐, 됐어. 신경쓰지마. 야, 이걸 보는데요. 애틋한 게 아니라 때려 죽여버리고 싶더라. 여하튼 저런 사람들은 쭉 그렇게 살아오면서 연애든 뭐든 다 잘하면서 지냈으니까 이런 문제 말해줘도 절대 모를 거예요. 아예 기대도 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맞춤법 심하게 틀리는 사람은 연인으로 절대 못 만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다음엔 평범하게 카톡하는 사람 만나세요. 애들 쓰니, 아, 진짜 이거 진심 공감합니다. 저도 상대한테 솔직하게를 지적하고 이건 진짜 심각한 거다.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진지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또 어떡하라고? 이러는데 미쳐버리게 했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저러고 30년을 넘게 살아온 걸까? 이게 어느 정도 틀리는 것도 아니라 제가 아무리 흐린 눈을 하면서 보려 해도 그렇게 노력을 해도 절대 안 돼요. 그 잘생긴 얼굴이 그냥 박살나는 거야. 됐어. 왠지처럼 아예 없는 단어가 마치 뭐랄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정말 끝없이 변이를 하는 느낌이랄까요?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3번. 한 달이라니. 쓰니 정말 오래 버텼네요. 저는 처음에 저녁에서 바로 빤스런 했을 텐데 왜 참았대? 아무튼 고생했어요. 4번. 다이아몬드 콩깍지도 저녁을 본 순간 박살나겠죠.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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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 5번. 솔직하게 말하는데 나 오늘 세차하고 너 태워서 저녁 먹으러 가려 했어. 이제 됐어? 더 이상 나보고 어떡하라고. 되댔으니 아 미친 마지막 부분에서 PTSD 오지게 오네. 나랑 같이 공부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했더니 나는 원래 이런 놈인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 이지랄. 진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어떻게라. 아예 몰라. 그렇게 내가 올바른 표현을 써줬는데도 왠지 문안하다도 문안하다로 쓸 것 같은 남자였어요. 6번. 남들 흔하게 다 틀리고 헷갈리는 거 가끔 틀리는 거면 그냥 그르르니 하겠지만 아예 기본적인 것들 정말 상식적인 맞춤법을 틀리는 사람들은 아예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야? 이 사람은 왜 나랑 다르게 쓰는 걸까? 이런 작은 의문조차 없다는 거지요. 그냥 처음 만나는 거니까 잘 보이려고 매너있게 해주는 거고 그거요. 시간 지나서 보면 맞춤법뿐만 아니라 어딘가 성격에 하자가 있다는 것들 분명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헤어지는 게 맞죠? 7번. 옛날 대학 시절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어떤 남자 유학생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는데 자꾸 맞춤법을 틀리더라고요.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이거다. 하면서 맞는 표현을 알려줬더니 자기는 어릴 때 유학을 가서 맞춤법이 자꾸 헷갈린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어가 편하다고 합니다. 뭐 그래 알았다. 그럼 우리 앞으로 영어로 연락하자 했는데 미친 영어도 마찬가지. 스펠링 다 틀려요. 그냥 두 언어 두 문자 모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고 고칠 의지조차도 없어 너무 뻔뻔해가지고 관계 정리했어요. 하물며 연인 절대 안 되죠. 8번. 아까 저녁 먹다 우연히 봤는데 근데 솔직히 이런 데다 올릴 줄 몰랐디? 9번. 아이씨 개 극혐. 나는 잘해가지고 진짜 헤어졌거든. 무식한 게 티나기 시작하면 정래미가 뚝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10번. 요즘은 아무리 심각한 맞춤법 틀리는 걸 봐도 그래요. 아예 지적조차 제대로 못해주겠어. 그거 해봤자 그걸 수용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뭔데 지적을 해? 너 뭔데? 이러면서 개 난리 치는 사람들이 진짜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래. 평생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진작한 후기는 잠시 후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면 이 글도 분명히 나와 있죠. 틀리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모르면 틀리는 거죠. 알아가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줬을 때 진짜 못된 사람들이야.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 이러지만 보통은 안 그래요.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다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 말하는 툴을 보면 바로 알잖아요. 이게 지금 나를 놀리려고 일부러 까려고 이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어렵게 말을 하는 건지 그런데 어렵게 말을 한다는 걸 느끼고 알면서도 되레지가 화내고 적반하장으로 나가면 그런 사람은 그냥 아예 연을 안 믿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기 조금 쪽팔리고 민망한 걸 막 분노로 채워가지고 상대방을 발버려야 하는 것들은 뭐 맞는 게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옳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냥 안 맞는 겁니다. 같이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아무튼 잠시 후 2부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